1. 주님의 마음 조용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7회국기 38장 21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스 사람이 쓴 재료의 물, 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합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합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3갤로 29달란트와 733갤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 성소의 3갤로 100달란트와 1775 3갤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3갤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3갤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여 1775 3갤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노스는 70달란트와 2400 3갤이라 이곳으로 회막 문기둥 받침과 노트 재단과 노트 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막 건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막의 외형 그리고 내부의 모습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성껏 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소유된 성막 건립에 들어간 물품 목록을 정리하고 총비용을 결산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성막 건립을 총괄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그들의 노고와 섬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개수를 맡은 자는 제사장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 말이 맡았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회계의 감사를 이다 말이 맡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1절은 성막 건립에 소유된 비용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는데 이 비용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친 예물들입니다 그 양이 엄청납니다 금의 양만 해도 약 29달란트 733개 약 1톤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금 1톤이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양이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개 약 3420킬로 노슨 약 70달란트 2400세개 약 2400킬로그램이 성막 건립에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은혜를 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야말로 피난민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돌아볼 때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바로의 굴복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바로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름의 재산을 축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나야 됩니다 처분할 시간적 여유도 매우 부족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오늘 내일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무엇을 타고 어디로 얼만큼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챙길 수 있습니까? 큰 카우치나 식탁들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작지만 값비싼 것들, 귀금석들, 금, 은 이런 것들을 챙기겠지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 선포합니다 마음에 감동하는 분들은 봉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금도 있어야 됩니다 은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왔던 그 얼마 안 되는 그 귀한 것들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은 그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생송배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명백히 저버렸습니다 계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반한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과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고백하고 부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참 어울린다 정말 그들의 마음과 같다 이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저의 마음은 아 이 고백은 또한 나의 고백이 아닌가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못지않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런 감사할 때가 그러한 은혜를 입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물며 그게 목숨에 관련된 것이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의인이 나타나 나를 살려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드리는 것 그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글소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땅히 드리는 것 자원하며 드리는 것 오히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 그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피난민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전 재산과도 같은 그 금부치를 은과 녷과 각종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 감동이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것은 성막 건립의 모든 물자와 재정을 정확하게 개수하고 결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데 그 헌물이 어떤 헌물인데 허투루 쓰고 착복하고 감추면 안 되죠 정직하고 명명백백 드러내서 결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하나님은 왜 이 부분도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걸까요? 성전을 짓는 데 얼마가 들었고 금의 무게가 어떻고 은의 무게가 어떻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개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니 성경의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유언과 같은 디모데우서의 편지 속에 말하기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의 내게 주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다 갔을 때 우리의 다른 박질도 끝났을 때 그때가 언젠가는 올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거쳐 천국에서 반갑게 재회하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결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세 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었는데 함께 결산해보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갑자기 긴장이 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막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스포츠 선수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했을 겁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가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한 자들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아 올림픽 취소되면 안 되는데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지 못한 선수들 게으름 피우고 열심히 훈련하지 않은 선수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 이거 올림픽 취소되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결산의 날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결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개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한 일은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일 우리가 지은 죄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대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갈부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애써 눈 감지 마시고 애써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애써 귀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산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만납니다 그 주님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믿음의 성적표 믿음의 결산표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할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은 결산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개수할 것인데 이 땅에서 웃고 즐기며 사는 인생보다 주님 앞에서 웃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의 기도로운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